짜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자가 100개 100개 짜잔! 1개 덜을 가져왔어요 1개 덜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카드는 무조건 지겠습니다 피코 화이트 컬러 투스코 6점짜리 라이너 러쉬 스티키샷 50점 60점 윈 마윤 시하이닝 브레이크 이게 진짜 진짜 대박이죠? 이 윈 마윤 샤이닝뱅크 하나 하나는 쓸거구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제일 열심히 한 분을 뽑아서 윈 마윤 샤이닝뱅크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하이트론도 시청자목을 걸는다 어? 그래? 주지마자 그냥 주지말까? 네! 네! 미카델이 윈 마윤 샤이닝 윈 마윤 샤이닝 윈 마윤 샤이닝 안 돼! 안 돼! 수빈이 윤샤이닝 아악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은 얘가 좋아하는 뭐를 좋아해요? 그걸 좋아해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이 머스타를 갔다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 저희가 모자 6개 당첨방표를 하죠? 아, 아니요. 7개요 7개요? 저 세 모자 모자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곱 아, 진짜 똑똑하네 자, 맞습니다. 이게 모자가? 여덟 개 모자가 여덟 개나 응 나 한 개야 줄까요? 맞아. 저기 맞어 제 새 새 모자가 모자가 자, 하나 자,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맞아요. 여섯 개는 맞아 이거 두개가 다섯개만 이건 쓸거고 그럼 세울게 하나 둘 셋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개나죠 아홉개네 그리고 짜잔 사실 열개에요 그래서 사실 열개여서 모자가 백개여 백개여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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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하나 빼고 나머지 나머지 아홉개는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모자가 하나 더 좋아했죠 근데 이 모자보다 친구여러분들이 머터캐리를 갖다가 너무 좋아하는거 같아요 머터캐리어를 살면 원래 모자가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모자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짜잔 모터캐리어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한개 더 세개 그래서 모터캐리어를 갖다가 총 세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세유가 진짜 그 친구 여러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네 메이브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요 네 자 그럼 선생님께요가 네 친구들 카드를 가지고 많이 좋아해요 네 카드를 아주 좋아하죠? 네 저희들도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데 카드 다 좋아해요 이 친구 여러분들도 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문양이랑 카운 카드 그쵸 그리고 가고토스 카드 가고토스 아주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이드론 카드를 갖다가 네 먼저 하이드론 카드를 갖다가 네 하이드론 잠깐 열어서 카드가 무엇에서 들어있나 보고 네 거기에 좋은 거 나오면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카드는 무조건 지겠습니다 자 스위가 뜯어봐 하이드론 그 숙성을 먼저 볼까? 카드를 먼저 볼까? 음 카드 자 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쉬운 뭐 하이드론 카드를 먼저 좋아해요 어 피코 아 피코 아 근데 60점짜리 좋은 거야 피코 화이트 컬러 70점짜리 좋은 겁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한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거 있어? 투스코 오 투스코 60점짜리 나이노 러시 이것도 어떤 분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괜찮은 점수입니다 스티키 샷 50점 60점 40점 이거 좋은 카드에요 상태들이 카드 안 나왔고 80점짜리 카드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은 카드 드립니다 지금 갖다가 우리 친구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속성 속성을 봅시다 아 블루랜드네 블루랜드네 오 블루랜드 블루란드 우와 멋있어요 자 그럼 하이드로랑 접어주세요 하이드로랑 먼저 여기 머리 그 다음엔 돌아서 날개 여기 오른쪽도 날개 뒤에 그리고 발 하나씩 하나씩 하이드로랑 하이드로랑 난 머신카드로 하고싶어 나 부른랜드로 하고싶다 60점 블루란드 60점 오 나이스 이 카드들이 굉장히 멋있죠 네 저희 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작년 제일 멋있던 카드가 뭔지 아세요? 네 어떤 카드가 제일 멋있었어요? 시즌1 에반 에반 네 맞습니다 에반 카드가 맛있었죠? 아빠한테 제일 멋있던게 제일 높은 점수 그리핑크스 홀로그램 스피인킥 어 나를 그거 좋아해 그리핑크스 홀로그램 스피인킥 70점짜리 이거는 인터넷에서 7만원까지 팔았어 아 그거 내껀데 이만했던 카드입니다 그리핑크스 홀로그램 스피인킥 자 하지만 토니메카드 더블리는 달라요 그쵸? 점수가 더 많아졌어요 다이크 다이크 클로어텍 패스점짜리가 있구요 다울루 아주아주 멋있는 카드에요 그리고 그리고 투스코 투스코 스트라이크 혼 패스점짜리 은퇴들이 자 투스코가 나왔습니다 파닥 파닥 그외에 또 카이온 투스 스트라이크 혼 카이온 패스점짜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스점짜리 카드 윙라이언 샤이닝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 이 카드를 보여주는게인가요 저희들이 카드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투스코가 하나는 친구한테 준다고 해서요 하나는 친구가 아까 보고 투스코 스트라이크 혼이 두개 있습니다 이 두개를 갖다가 두 분을 골라서 스트라이크 혼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멋있는 스트라이크 혼 은퇴들이에요 제가 둘 다 안태드립니다 그리고 중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윙라이언 샤이닝 브레이크 이게 진짜 진짜 대박이죠 윙라이언 샤이닝 브레이크 하나 하나는 쉬울거구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제일 여시면 회원 한 분을 뽑아서 윙라이언 샤이닝 브레이크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있는 카드를 소개해드리고 네 이건 너희꺼? 네 이거는 쉬울거고 그리고 이건 시청자분꺼 네 맞습니다 이 하이전도 시청자분꺼입니다 어 그래? 시청자분은 안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주고 싶어?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좋아해서 멋있는 친구들 멋있는 친구 한명을 골라서 형아 형아?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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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형아 둘이 동생 형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동생하고 형아 있는 집안 동생하고 누나 동생하고 언니 아니면 동생하고 형 형 있는 집 동생하고 형 있는 집 동생이 하나 주겠습니다 동생아 다른 애들은 나중에 다른 애들은 나중에 뽑겠습니다 오후 맞아요 다른 애들은 나중에 다섯 명 뽑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모자도 주죠 다른 수출자 여러분들은 모자도 주고 우리가 투스코 크라켄 피코 그리고 트스코 투스코 스트라이콘 80점 짜리 두 개 그리고 제일 멋있는 다음은 윙마영 자 윙마영 다시 한 번 주겠습니다 윙마영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한 분을 갖다 뽑아서 윙마영 카드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거였어요 이거 주고 싶진 않은데요 오는 거 아까워요 티현이가 카드 안 아까워? 아까워 나도 아까워 윙마영 카드 진짜 멋있는데 그치 주지마자 그냥 주지 말까? 아빠 우리카라 우리 시유를 하나 있잖아 우리 시유를 하나 있으니까 시유를 주지 말라고 드리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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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윙매를 안해보시라봐요 자 이렇게 해서 모트 캐리어 총 3개 모자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몇 개? 모자는 8개인가 9개인가? 그치? 9개인 것 같아 한 100개 정도? 하하하하 100개 카드도 100개? 안돼 하하하하 자 그러면 카드 여기는 카드를 그리고 그리고 윙마인 카드 우리가 아빠 아빠가 하나 더 찾아줄게 걱정마 안돼 자 윙마인 카드 저스코 카드 찍자 그리고 모자 하이드론 멀티 캐리어 3개 자 여러분 근데 이 윙맨 카드 아쉽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해야돼?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들과 장난감을 사랑하는 원어민 교사 존니입니다 우리 아들 타이거 토이 슈와 함께 디즈니 장난감 허닝래카드 헬로 카봇 또봇 에슬롱 같은 변신 로봇들과 플레이 도우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 레고 노보카 폴리 꼬마보스 타요 뽀로로와 친구들 등 다양한 토이저러스 장난감들을 소개 및 리뷰하면서 즐기는 채널을 소개합니다 많은 부탁드리고 구독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난감들은 이벤트를 해서 구독자분들이나 가정이 불편한 어린이들 위해 많이 기부도 합니다 타이거 토이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거 토이 타이거 토이 타이거 토이 타이거 토이 타이거 토이 타이거 토이 감사합니다.